자 이 그림의 제목은 나는 섹시한 똥이다 더러움은 수치스럽고 아프다고 똥이 제일 가장 더럽다는 마음을 일으키죠 가장 수치스러운 가해자 마음을 일으켜 그런데 그 똥도 더러움도 이렇게 아름답고 섹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기 더러움과 수치 인정하고 섹시한 마음을 또 수치 주는 가해자도 인정하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섹시한 똥입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